인천에 있는 원주 멍청도 식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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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맛있어 유부초밥 범데기 먹겠습니다 범데기 뭐야 Unde기 요새찌김 어린고기 맛있게 먹겠습니다 계란말이 찐만누 찐만누 찌만누 찌맞 찌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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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찌 monstrous 찌맛 찌맛 사장님 이거 또 이거 줄게 일단 이거부터 먹고 사장님 이거 끊었어 엄마 까지 찍어 줄게 어이 우왕 미치겠다 맛있다 맛있어? 까지 줄게 하나 더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? 미끄러워 네 으어어어 아하하핳 아멘